이런 반응이 없거든요. 청아는 제이의 고향입니다. 호동과자를 좋아하시고 호동과자를 진짜 매틱만 하신다고 하고 싶었어요. 그렇습니다.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방송입니다. 많은 가수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과 방수치는 모습도 카메라에 저희가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 노래하러 오시는 분들 또 춤추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격려의 방송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제발 부탁드릴게요. 화나게 하지 마세요. 여기까지만 화나고 싶지 않아요? 아시겠죠? 예 자 이제 바로 볶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정말 그 남년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친구들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좀 오셨습니다. 이제 마이크도 착용을 하고 어떤 분이 지금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목을 풀고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급하게 온이라고 주가 났대요. 그래가지고 주님 집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다려주시면 천안에 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예전에 제가 천안에 있는 대학에 시험방이 떨어졌어요. 무슨 대학이에요? 밝힐 수 있나요? 말할 수 없나요? 말할 수 없습니다. 말할 수 없습니다. D대인데 D대. 네네. 아니 어쩌다가 또. 제가 또 공부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떨어지게 됐습니다. 굉장히 많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사랑을 보내주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아 저 집합 스케치북 만들어오신 분 좀 성의있게 만들어오신 분 정말 닿긴 하네요. 그렇지만 감사합니다. 정말 단톨하지만 재미있게 말씀드린 거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. 어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맞아요. 아 상당히 좀 그 긴장을 많이 했어요. 네네. 아 외국에서 또 많은 기분들도 오시고 그렇게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하신 이 축제가 네. 아 이렇게 좀 정말 멋지게 좀 저 열려야 될 텐데 네. 그래서 준비가 잘 됐대요. 아니에요. 아니요. 이거 다루고 있어요. 저 얘기 다루고 있어요. 네네. 그러면. 자 여러분.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. 멋진. 예. 열공의 모델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. 아 모든 우리 가수 여러분이 나오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격려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준비 됐습니까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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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탈용 축제니까 경영수씨가 흥을 돋워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외국 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아세이 흥 하면 여러분 유세이 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아유 레디? 예 아세이 흥 유세이 흥 흥 흥 흥 시장님 아세이 흥 유세이 흥 흥 흥 아 왜 안해요? 네 하셨어요 담아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우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예 역시 저 우리 차단에 계신 분들 네 정말 흥이 많고 예 아 이때 MC를 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흥이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분위기는 말이죠 네 멋진 무대로 화려하게 한번 장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? 첫번째 무대 네 그전에 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흥 흥 네 왜냐하면 이 흥 탈용 축축제가 오르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몽골, 러시아, 잉글래드 열일곱 개국 총 200여 팀 6천여 명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첫번째 무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외국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또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녕 안녕